Q. 이야 어쨌든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투자 한 번만 봐라 지금 보세요 지금 웬만하면 자 5천 2회에서 자가 가차 안돌리거든요? 그런거 치고는 진짜 어 지금 보세요 예 자 이제 4보역까지 어떻게 할까 이제 문제지 어 자 중압 지구에 총 1개 획득 아 그래도 당연히 그동안 이제 뭐하러 온 게 햄버거 마주에 뭐하러 온 게 있었구나 오케이 알았어 고마워 이게 있어서 그라마 다이로 아 그래도 이제 하나 뭐하러 온 게 있었다 고만 고만 자 그래도 아 힘들긴 해요 지금 완전히 어 완전히 힘들어가지고 예 아 나머지 것도 이제 어 투자 거 투자를 이제 빨리 해줘야겠죠 예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어 600은 나오겠지 어 아 300이었냐 어 알았다 이제 300이구만 어 이제 투자값 이제 없다 이제 나 이제 가차로 돌릴만 힘이 없어 이제는 어 어쨌든 마지막 지역 탁지나 어 막 근데 진짜 모아놓고 있어야 했어 나 근데 시간이 없었어요 저도 왜 시간이 없이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어 어 뭐 어쨌든 뭐 좋아요 일단은 뭐 어 아마 이 시간쯤 되면은 어 원래 슬라이퍼 엘리트 어 할 예정이었군요 근데 어 그러진 못할 거야 그치 일단은 점령하고 빨리빨리 점령해주고 어 어 일단은 일단은 듬성듬성 점령하면서 가자고이 어 어 듬성듬성 점령해줘야지 어 이럴때마다 내가 무서워죠 어 여긴 왜 좁혀 점령 자 나머지 이제 물리적으로 뚫어야겠죠? 자 어디야? 샤라이팅이랑 SRT 아 근데 지금 샤라이팅이 없거든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샤라이팅이 없어요 일단 4부들과 조금 보여줄게요 샤라이팅이 없거든 샤라이팅이 없는데다가 게다가 레벨도 안 올려놨어요 지금 이것 봐봐 이 정도라니까 지금 지금 얘 빼고 다시 봐도 와 큰일난건 이게 큰일난거야 일단 힐러 하나라도 일단은 넣어놓읍시다 일단 힐러 하나라도 넣고 하아 레루를 넣어버릴까? 어 일단은 어 방어계획 일단 레루를 넣어놓고 아까 그 누구야 준코 준코로 했다 이러죠 이렇게 해야되죠 진짜 없다시피하죠? 지금 샤라이팅이 저한테 지금 젓는거에요 그냥 SRT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꺼내려 아예 없기 때문에 할아버터 그냥 진짜 저 네드스킹인가? 이러면 잘 모르겠다봐요. 저렇게까지 해주는거 보면은 pvp에서 가끔 썩어가지고 거의 뭐 조커픽으로 쓰이기 때문에 저렇게요 저렇게 닿으면은 데미지 잡고 데미지 뭐 권리지 그런게 있군요. 어쨌든 지금 빨리 끝내기가 좀 어려울수도 있겠다봐요. 그리고 두발은 조금 늦었구요. 자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이거 쫓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바이오 돌려도 통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얼마나 보니까 일단은 80초 넘었을까 보건요. 아 84초 올렸구나. 아 근데 그 결과 안나오죠. 일단은 끝내기만 하면 된다. 이런식인거야. 예전에 그 프랜차이즈 이벤트 스토리 때는 좀 그래갖고 좀 이렇게 빨리 안내 주면은 조금 그러니까 어 그 그 일단은 적 적 적 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 어 일단은 샹하이티 얘를 빼놓고 일단은 어 빨리 어 없앨 수 있는게 일반작갑이니까 어 일단 무책키 넣어놓고 그 탁 또 이 지금 자 그 뭐 아 그 그 아즈살래 해놓자 아즈살어 이러시고 출발 일단 저도 일단 보장을 못해요 지금 현실시점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보장을 못할 정도로 힘든거잖아요 아까도 언급했더니 샤하이티 애들이 없어요 지금 뭐 슛이라던지 그리고 또 누구야 뭐 매화원에도 꼬맹이부터 해가지고 그럴 쪽도 지금 없다시피 얘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그냥 희나를 그냥 넣을걸 그랬나보다 희나를 근데 희나 넣어도 안될수도 있어요 아 사야구나 이런거 사야 아까 내가 스케이트포니티 이름 보고 나서 이제 왔어요 네 어쨌든 지금 뭐 힘들겠네요 일단은 어 탱커지를 일단은 빠르게 없애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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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즈사의 스킬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나머지가 이제 힘들겠다 아직은 어 자 그 다음에 남은건 이제 어 예쁘게 아 어 아니구나 어 너였구나 아니 미안하다 어 야 야 이거 빡 빡색인데 이거지 어 어쨌든 어 둘은 제거했구요 네 이때 이 준비가 얼마 걸린거 아니 80초 이제 넘붓긴 했군요 네 네 1분 28초 야 아까 저보다도 더 도착인데 이거 어 어 1분 28초면요 예 게다가 지금 80초 이제 끝내라는데 80초 이제 끝내지 못했어 지금 어 어 아하이 이거 이러면 좀 힘들거든요 지금 어 어 일단 재전투 해가지고 에 다시 방향을 바꾸어 야 이럴정도 진짜 보세요 지금 어 슛이 없으니까 슛이랑 애들이 없으니까 지금 다 힘들어 지금 어 그러면은 어 아까 히나 어 아니다 이홀 보내줘 이홀 보내자 일단 폭발력으로 밀어붙여야 될 것 같아요 스페셜 가지고 일단 체력은 일단 뭐 안내를 한다고 해도 완전히 그냥 불장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냐? 모모카 하레오 히비키요 히비키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팝샤 딱딱한데 진짜 아마 이것 때문에 시간이 날아갈거에요 지금 사먹어보면 히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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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지금은 80초 내로 있다가 끝내놔야겠던데 힘들어요 지금 그 다음에 사야차례 그 다음에서 중중적으로 일단은 꽝꽝꽝 일단은 라인은 끝내놨는데 문제를 이제 하루카 나섰다가 끝났나? 일단 한 50초 남긴 상황이거든요 이쯤에 되는 거라고 보자 아 다행이다 지금 1분 9초 남았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어 야씨 당 11초 남겨 거듭내네 야 아하이 어렵게 앙만 어렵게 해 정말 어렵게 해 백탁을 어떻게 해주고 자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어 1떼 이거 어 개했나 쪽이구나 아 뭔일이 걱정이다 이제 이번에 개했나 쪽으로 해야 돼 야 일단은 개했나 쪽으로 일단 맞춰놓게 해야 돼 어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일단 로스터를 바뀌는데 이때 요기만 요렇게만 해주게 일단 요렇게만 해주고 아 아 아 근데 너무 시간을 허비했던 것 같아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샷 라이딩이 없어요 거의 아니요 저는 지금 아예 없는 것도 몰라 SRT도 없지 어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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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나는 뭐 이래서 pvp에서 왜 내가 이효리에게 말리는지 이제야 알겠네. 아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봤어요. 이제 이효리는 왜 pvp에서 도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자 어쨌든 52초만에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S30 아까들에 그 걔네들 있다가 걔네들 위주를 합해서 여기도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아님 걱정이네요 지금 어쨌든 저는 지금 청이석이 지금 투자를 너무 한 이상 아시죠? 사실상 어 가차는 포기했습니다. 가차 포기했어요. 역시 이효리가 해결사고만 거의. 알겠지. 제가 가지고서 결심하려고 집중하려고 중이었는데 이것저는 네 얼마나 잘나؟ farming aren't much but there is no hope. 지금까지는 오케이 끝났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그나마 다행이긴 하겠어요 이 정도면 그 다음이 걱정이 있다 이제 그 다음은 유스티나 송도회나 이런 애들이 있겠지 일단 조금씩 조금씩 점령이 나왔는데 와 투자가 필요해 이제 6단까지 들어왔어요 앞으로 이제 같이 하려면 그거 해야돼요 마음 bracket 세 Этот 네 그 다음에 슈 най 이거를 그럼 corrected 자 어쨌든 유스티라 성도의 놈들 밀레니엄 해야 돼 밀레니엄 밀레니엄에는 아까 얘네들 좀 출발 야 근데 오늘 중으로 제가 생각에 스나이퍼 엘리트는 못할 것 같다 내가 생각했었지 근데 이거 좀 괜찮을까 모르겠다 아무리 밀레니엄 맞춰놨다지만 신비에 맞는 맞지않은 그런 행동을 보여가지고 아까도 봤을 때 블루 아카이버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생각해봐야거든요 그나마 어 아스나가 좀 해결했다가 해줘야 아스나면은 지금 없다 싶어요 어쨌든 다섯명으로 첫번째 marriage 끝내올게 그냥 빡 1분 만에 끝났네요 1분 만에 끝났네요 1분 만에 끝났어 1분 만에 어쨌든 오히려 끝내려고 그 다음 어.. 이번에는 어.. 이번에도 그 어.. 밀레니엄이나 이번엔 좀 어.. 좀.. 로스터를 좀 바꿔 볼게요. 로스터를. 로스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카네, 마키, 유카를 빼고.. 어.. 야 근데 밀레니엄이 신디엔들이 진짜 말이 없게 하네. 지금 아리스 있다고 치더라도.. 아리스.. 치사 안되고.. 바리걸 아스나가 있겠는데 바리걸 이따 놓을까? 일단 레벨을 올려놓기 했거든요. 레벨을 올려놓기 했는데 좀 그래요. 일단 하나 빼놓자. 혹시 보일까?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는 그냥.. 어.. 아카네랑.. 어.. 아까 네루거든요, 네루. 아카네랑.. 어.. 모모이로 하자. 모모이로 이렇게. 아카네랑.. 어.. 아.. 아카네랑.. 아카네랑.. 아니 거기 누구도 없어. 근데 제가 레벨업을 했지. 그 장비 업그레이드는 제가 안 했거든요. 네. 네. 하아.. 이따 보자고. 일단은 빨리 정리할 수 있을까? 하겠네. 문제야. 어.. 어.. 모모이를 그냥 보낸 거 아니었네잉. 어.. 모모이를 보낸 게 아니었어. 모모이가 위험하다! 어! 일단 밥값 하라고. 어.. 자 아스나 한번 보자고. 오우.. 그냥 셀프만.. 오우! 저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야? 와우.. 몰랐는데? 어쩌자.. 어.. 끝났어요, 일단은? 모모이를 보낸 거 좀 에바야겠네. 아 모모이.. 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반이 걸 아스나도 괜찮게 해야겠다. 그치. 어.. 몇 초 걸리냐? 57초? 어.. 내가 다 이뤄갖고. 일단은 모모이를 빼고. 어.. 다 할 일을 해야겠다. 어.. 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따 가야겠죠. 예.. 오늘 왔다 갔다 한다. 어.. 일단은 모모이를 이따 빼고 합시다. 모모이 빼고. 모모이 빼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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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렇게라도 해야죠. 같은 아스나. 바리바레스나 메이드 아스나. 어.. 이런 식으로 해봐야죠. 나 멋집전해 잘 말하면 되지 오우 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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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ethal 자 wer 2 1 2 그리고 이제 팍팍 들어가고 근데 좀 말이 좀 불편하긴 하네 혹시 말이 좀 그 장비 레벨 안 울리니까 안 익어놨으면 좀 힘들 것 같아 물론 레이저 안 쓰다가 힘들죠 지금 와우 어디 도망가시려고 어쨌든 이건 또 됐고 59초만에 끝났어요 1분으로 가까이 되지 와우 자 지금 2시간 지났는데 와 진짜 아무래도 제가 역시 생각했을때 스나이퍼 엘리트 5는 힘들 것 같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겐다 쪽이네요 겐다 쪽이 위주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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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짬뽕 시켜놨다 얘기지 짬뽕 시켜놨다 얘기야 아 샹가 일찍 없으니까 더 힘들어 아 샹가 일찍 없으니까 더 힘들어 어째서 여기 정리 되겠어요 그래도 어째서 여기 정리 되겠어요 그래도 자 박조포 가고잉 오우 오우 이게 바로 싹수리야 자 짬뽕 시켜놨다 짬뽕 시켜놨다 짬뽕 시켜놨다 이 장면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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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초가리 걸렸어요 자 뭐 다음에 어 꽉 쌩이네 또 이거 어디야 또 샹아이틴이야? 아까도 4분의 1도 9분의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샹아이티가 없어 샹아이티 없는 나라 좀 이해 좀 해줘요 어깨 렛츠고 샹아이티 없는 나라 좀 이해 좀 해줘요 자 어째서 정리를 하는거 같고 짠 불꽃돌이 시작해볼까나옹 응 자 어째서 정리를 하는거 같고 짠 불꽃돌이 시작해볼까나옹 어깨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즈사 차리고 어 아니 야 타이럭이 이제 2번 나오네요 AI로 맞춰놓으면 어 아 아 아 어쨌든 이후리가 좀 해결해줄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쯤에는 90초는 못할거 같고 80초는 꼭 끝낼거 같다 지금 하고서 어 이번거 좀 빡세네 어 몇초 걸렸냐 와 단 1초를 남들고 와 보이게 보이게 어 보이대요 아까 어 1분 19초 났어 와 1분 19초가 나고 그랬어요 1분 19초 야 이거 위험하다 진짜 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작전을 좀 좀 잘 자라서 가야겠어요 예 자 또 여기 또 이제 샤아이징 가야겠지 아 어쨌든 일단 작전을 어 바꿔봅시다 일단 예 어차피 어 하루카가 좀 어 나서기를 좀 약간 그러니까 어 코스트는 일단 희생해서라도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어 희나를 어 불러내야겠어요 희나를 어 불러낸 불러낸 되던가 쓰읍 아니다 어 하루 다 불러내가지고 어 저격사무역도 해봐있어 그게 나기네 만약에 안 된다라고 싶으면요 예 그때는 희나로 바꿀게요 예 와 와 이제 이제 샤아이징이 있어야 돼 샤아이징이 없으니까 좀 그래 어 어 오 근데 위치에 안바렸어. 그 다음 뭐. 짠! 불꽃돌이 시작해볼까? 넝 하면서. 이야. 역시 이렇게 했어야 했었네. 이번에는. 그냥 2명의 스나이퍼 2명 해놓고. 소초병. 소초 스타일 딜러니는 해놓고. 그러면서. 이오리에. 이오리나. 그리고 이제 하루나의 그 스킬로. 그. 덮어 시험해야겠네. 그래야 이제 스노우벌이 구글봤자. 스노우벌이. 딱 50초 났어요. 보세요. 50초 났어 50초. 이 정도는. 이 정도 해야 돼. 아. 역시 잘 짰다. 이번에는. 이번에 잘 짰어. 자. 그 다음은. 야. 근데 오늘 중으로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못 할 수도 있거든. 물론 다행. 물론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다고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요. 다음 에이스 스토리에는. 영향을 크게. 안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것만 좀. 알아도 싶으셨어요. 다음 주에. 개의 날 했나. 그리야 이기로. 향하이 띵이라고. 향하이 띵밖에 없어요. 좀 그리겠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데뷔드가 좋게 좋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루나의 표시 어 와 하루나서 보면은 관통노력이 있죠 예 꽝이야 아 어쨌든 짜잔 승리 승리 다음번에는 아니다 내가 욕심이 제 욕심이죠 하하 누구넣었으면 아구 넣을려고 있었어 아구 근데 아구까지는 에바지 그 다음은 그 다음 겟나요 또 세번째는 겟나요 세번째는 겟나요 아 아 아 아 어 아 인성 빼고 부른다면 진짜 성능은 확실해요. 인정할 건 인정한다. 그러나 인성만큼 안주면 안 되지. 이효리처럼. 이효리만큼 인성 좋아할 때 그러지 못하니까. 아우 짜증나. 어쨌든 끝났고. 이틀면 빨리 끝낼 수도 있겠네. 뭐지? 49초만에 끝났어.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또 겟나야? 오늘 겟나 아주 많네. 겟나가. 샹하이딩이 없으니까 좀 봐주세요라는 듯이. 그냥 그렇게 했나? 모르겠다면요. 어쨌든 봅시다. 나한테 정리한 거 같고. 나한테 태미 주의. 정리 끝. 그런 사람으로 잘 안 hedge. 또еци고, 그리고 툰슬라이퍼 콜라버. 이미 끝났죠? 어! 이거 시발 싹쓸이 야 30.. 36초말에 끝났네 뭐 어찌될까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들어가고 있네요 좀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그 우려를 제가 허버를 좀 했어요 에로니무스 비슷한 녀석들이 또 개엔나야? 아니 개엔나야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아 뭐야 밀레니엄이었어? 아 헷갈렸구나 내는 몰랐네 제가 제목을 보세요 아까도 봤을 때 개엔나하고 밀레니엄하고 마크가 비슷해 헷갈려 아이고야 뭐지 추밥쇠 아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명은 저거 와 근데 위험하다 아스나 메이드 아스나가 위험해요 빵 그리고 팜타 다 됐어 다 됐어 끝났고 이제 얼마 안 남아줘야 돼요 어 보스 다 빼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밀레니엄이야 또 이번엔 좀 아카네를 빼고요 다른 애들 좀 아카네를 빼고 신디에 또 하나 좀 넣자면 와 말이 없구나 밀레니엄에 이렇게까지 없는 애들이 좀 있으신데 신디줄이야 신디줄이야 코토리가 버프를 좀 해줄수도 없게 보지 이따 핫세비 가지고 나서줘야 되잖아 어차피 출발해봅시다 얘 오케이 렛츠고 아씨 무리 없네 무리 없네 무리 없네요 아 그래도 이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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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다고 사람이 없지 어 자 선물 받으세요 많이걸로 으으 그 다음에 이제 아리 차리겠지 어 아 BNP부터 했구나 어 그리고 어 이런식으로 딱 꺼내요. 오우! 많이 길어버렸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이제 또 투자를 해야겠죠. 총이석 투자를. 하하하하하하하하 아휴. 미뤄졌어. 이거 뭐하러 갈까? 근데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어쩔 수 없죠. 와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이게. 이젠 나도 조금씩 조금씩 그거야 했구나. 자 어쨌든 일단은 골리압부터. 상대해야겠죠. 샹하이띵 애들이 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버텨줄까나. 못 버텨주지. 출발해보자. 샹하이띵 애들이 버텨줄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좀 아까봤는데 샹하이띵 없고. 하하하하 믿을 수 있는건 이제는 이오리랑 하루나. 그리고. 아주 작품이니까. 스피드가 안보는게. 저는. 너무 늦게 왔구요. 자. 가자고잉. 아 왔는데 워우 캠테루구나 어 자 그리고 빵 어 빵 와 아주 다 위험한데 어 야 이효리 위험하다 와 그래도 뭐야 와 아까 그 보셨죠 왜 레이터 떠는거 야 이효리 위험하겠어 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야 와 56초 마리 끝낸게 다행이야 와 와 순간 저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어 밀레니엄 철이구나 밀레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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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해보자구요 예 예로니무스가 아니고 다른 모였었더가지 지금 못했다 있잖아 못하네 오 오 자 룰그 샷 어 으아악 암 브러쉬였어구나 어 근데 아까 한 박 제대로 나였죠 물론 안 짜여졌어요 예 자 그리고 어 꽝이야 아 끝났네요 예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예 30초 만에 끝났어요 예 30초 만에 끝났어 와 자 어쨌든 됐어 암 라고 네 땡 네